안녕하세요 식소란 미카엘입니다 식소 오랜만이죠? 한 2주? 2주 쉬었어요 이게 이것저것 일들도 많이 있었고 좀 몸도 피곤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쉬어야겠다 싶어서 쉬었습니다 근데 쉰다고 욕을 안해 얼마나 착해 너무 고마워 우리 구독자분들은 빨리빨리 영상 안올리냐 하면서 혼낼 줄 알았는데 와 그냥 진짜로 그 이전 영상들을 다시 보시면서 이미 댓글 여지껏 다 달아주셨던 분들이 예전 영상에서 또 댓글에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야 이 부분은 이렇지 않냐? 궁금하다? 저 부분 저렇지 않냐? 궁금하다? 재밌게 봤다? 아 이번에 다시 보니 또 새롭네요 뭐 이렇게 어쩜 이렇게 감동을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지 이러니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그쵸? 어쨌건 쉬다 와서 뻘소리 한번 잠깐 했고 바로 들어갈게요 그냥 이제 영상을 좀 길게 안 찍고 진짜 딱딱딱 할 말하고 떠나버리려고 참고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선암 채널은 무슨 강의 채널 뭐 여러분들한테 제깎게 감히 뭘 가르친다 뭐 이런 채널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내가 필요한 정보를 보러 왔어 내가 필요한 정보만 딱 얘기해 이런 채널도 아니에요 식선암이라는 채널은 그냥 우리 식칭길이 식물 키우는 거에 대한 이 얘기 저 얘기 아무 얘기나 그냥 같이 떠드는 식물 잡담 채널입니다 때문에 혹시 내가 원치 않거나 듣고 싶지 않은 미카엘의 뻘소리 미카엘이 살아가는 그냥 미카엘 삶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나온다고 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는 그냥 식친 채널이니까 그냥 식물에 대한 잡담을 하는 채널입니다 그걸 한번 짚고 갈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제법 많이 물어보셨던 걸 너무 늦게 이제야 제가 소개하게 됐습니다 뭐냐? 너 그 분갈이 할 때 쓰는 그 쑤시는 바늘 뭐냐? 그거 바늘 뭐냐? 좋아 보인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기가 되게 애매했어 왜냐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얘 이름이 뭐지? 이놈입니다 이거 좋아 보인다고 하셨죠 맨날? 네 좋아요 일단 분갈이 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분갈이 스틱 뭔데 이걸 왜 추천하는가 분갈이 스틱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뿌리에 붙은 흙을 제거할 때도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 스틱으로 해주면은 훨씬 편하죠 이 뿌리 사이사이에 흙을 털어낼 때 정말 편합니다 내 손가락보다 가느니까 특히 뿌리 속 이 식물 뿌리 속에 이 중간중간 흙이 단단하게 엉켜있을 때 뿌리 사이에 흙이 막 낑겨있어 그런 거 이제 빼겠다고 손으로 막 두들기고 막 탕탕탕 치다가 이렇게 날려버리기도 하죠 식물을 없어요 그런 경우 식물을 이렇게 흙 털다가 이렇게 이렇게 날라간 적 없나 진짜로 나만 나만 그래? 근데 이 뿌리와 뿌리 사이에 이 스틱을 넣고 살살살살 살살살살 하면은 쏙쏙쏙 다 빠지죠 뿌리만 남고 또 식재 전에 용토를 컨트롤 할 때도 좋아 얘가 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갖고 막 넣는 것보다 이걸로 살살살살살 그리고 식재 중에 뿌리 위치도 잡아주고 뿌리가 쏠리지 않게 잘 펼쳐주는 역할도 얘가 너무 잘 됩니다 내가 그 안으로 손 넣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잖아 그죠? 왜 나만 그래? 나만 손가락이 짧아서 나만 힘든 거야? 왜 다들 편해요? 어쨌든 식물을 식재할 때 뿌리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위로 이렇게 들어진 차로 흙에 심으면 안 좋죠 그럴 때 얘로 알맞게 펼쳐주면서 펴주면 매우 편하다 또 식재할 때 이 뿌리 사이사이에 그리고 화분 속에 빈 공간에 용토를 이렇게 밀어넣기도 정말 좋아요 우리가 아무리 흙을 잘 넣어도 어딘가에는 흙이 잘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럴 때 얘로 흙과 뿌리 사이사이에 이렇게 쏙쏙쏙 넣어서 제 분갈이 영상들 보셨으면은 이거 사용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분갈이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안으로 흙 넣는 게 은근 짱이 난다는 거 그거 이런 스틱으로 쏙쏙쏙쏙쏙 넣어주면 된다 이게 식물 종류에 따라서 뿌리가 부드럽지 않고 좀 뻣뻣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 하려고 뽑았을 때 화분 속에 그 화보 모양 그대로 단단하게 형태를 유지해서 자란 뿌리 덩어리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구감룡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구감룡이거든요 이런 애들 뽑아보면은 딴딴해 뿌리가 부드럽지 않아 이런 애들은 특히 심을 때 뿌리 사이로 용토를 넣기가 정말 힘들죠 안 들어가요 그냥 부어서는 특히 구감룡은 중심부엔 뿌리가 없고 사이드에 뿌리가 내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흙을 넣기가 정말 힘들단 말이야 그럴 때 분갈이 스틱을 이용해서 넣어준다 뿌리 사이에 빈 공간으로 또 식재 후에 마감할 때도 마감할 때도 아주 좋죠 줄기 근처 용토를 이렇게 마감해 주거나 정리하거나 그 위에 화장터 올렸을 때 화장터 정리해 주는데 분갈이 스틱이 정말 용이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디테일한 작업들을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편하게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나무젓가락 많이 사용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안 좋죠 나무젓가락 특히 나무젓가락은 여러 번 쓰기에는 흙물도 들어 썩기도 하고 특히 이전에 화분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먹어 들어가죠 그래서 오염되기가 쉽다 혹여 그 먼저 분갈이 했던 화분에 버섯이 피었었거나 악성 곰팡이가 있었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안 좋은 균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 화분에서 썼던 나무젓가락을 다시 여기다가 쓰면 버섯 포자나 그런 균들이 나무젓가락에 묻어서 옮겨올 수가 있어요 산적 꼬지도 많이 쓰세요 산적 꼬치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산적 꼬치라고 이렇게 나무로 된 거 다이소에 많이 팔죠 그것도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쨌건 나무로 만들어진 거라 먹는다 대신에 얘는 워낙 싸고 양이 많아 다이소에 가서 뭐 2천원이면 한 몇십 개, 100개 되나? 엄청 많아요 양이 그래서 워낙 싸기 때문에 그거 한 뭉치 사다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매번 새 걸로 일회용으로 근데 이게 또 잘 부러져 약하죠 식물 좀 무거운 놈들 쓸 때는 혹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작업할 때는 그 산적 꼬치가 쉽게 부러진다고 가늘어서 그래갖고 너가 쓰는 그게 뭔데? 얘는 뭔데? 얘 다이소로 가시죠 자 다이소에 가시면 뜨개질 코너가 있어요 그 뜨개질 코너에 보시면 스텐레스 뜨개질 바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쓰시면 돼요 어이없죠? 네 뜨개질 바늘이에요 이게 뜨개질 용이다 보니까 두 개가 한 세트야 연결되어 있죠 그 줄 그 줄을 니퍼로 똑 잘라서 없앤 게 제가 쓰는 분갈이 스틱입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요기를 똑 자르는 거야 잘라서 요것만 쓰는 거지 하나가 더 있고 이러니까 이걸 어서 파는지 못 봤지 아무리 찾아도 뭐 가드닝 용품 샷 다 뒤져봐 이게 나오냐고 이 스텐레스가 나오냔 말이야 안 보이지 그래서 미카엘 저 자식은 저거 해외에서 구입한 건가? 저거? 직구한 거야? 저거 좋아 보이는데 파는 곳이 없네? 라고 할 수밖에 다해서 스텐레스 뜨개질 바늘입니다 꿀팁이죠? 제가 이걸 쓰는 이유 일단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이 뾰족하지가 않아 바늘이라고는 하지만 뜨개질 바늘이기 때문에 살짝 뭉툭하단 말이에요 가늘어지긴 해도 그래서 다칠 위험이 없다 안 다쳐요 물론 사람 말고 식물 뿌리가 안 다쳐요 사람이야 뭐 다치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야 우리 식물만 안 다치면 돼 식물 뿌리가 안 다칩니다 이게 끝이 너무 뾰족한 분갈이 스틱은 들어가면서 식물 뿌리를 다치게 해요 식물 뿌리를 꽂죠 꽂힌단 말이에요 혹은 날카로워서 뿌리를 다 끊어 먹어 넣어서 정리할 때마다 뿌리를 다 끊어 먹어 너무 날카로우니까 하지만 얘는 끝이 뭉툭하다 전혀 날카롭지 않아요 따라서 뿌리를 만나면 비껴들어가지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푹 찌르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비껴져 거기다가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나무젓가락이나 산적고치처럼 뻑뻑한 텍스처가 아니라 매끈하고 부드러워요 스테인리스라서 매끄럽게 가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토 사이사이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끄러져서 파고 들어간다 거기다가 무게도 가벼워 속이 비어가지고 겉은 튼튼한데 속은 비어서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부드럽고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죠 이게 아무리 튼튼해도 너무 무거우면 무리가 가 우리 손가락에 근데 얘는 가볍다 아무리 이쁘고 좋은 분갈이 스틸에도 무게가 나가고 아니면 통철이면 나중에는 무리가 간다 우리가 또 식물 한두 마리 또 분갈이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덕후분들아 그죠? 근데 이건 가볍다 너무 좋아요 보이시죠? 이게 벌써 흔드는 것부터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질이 좋다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그래서 한 번 사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평생 나무젓가락이나 산적고치 같은 애들은 이게 한 번 쓰면 버려야 되잖아 더러워지니까 그럼 매번 쓰고 버리면은 쓰레기만 늘어나죠 얘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 이거 한 번 사면 평생 쓸 수 있어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가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 사면 두 개라는 거 자동원 플러스 원 그래가지고 혹시 난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면은 이걸 사서 중간 줄을 끊어서 하나는 다른 식친한테 선물로 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비싸지 않지만 정말 유용한 그런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친구가 없지만 네 알지 저도 친구가 없어갖고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저한테 하지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친구가 있는 분들은 선물하기도 얼마나 좋아 하나 더 식덕후한테 이런 거 선물 정말 좋은 거란 말이야 여러 번 써도 흙물이 안 들어요 스테인리스니까 나무젓가락이나 산적고치 나무재질로 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흙물도 안 들고 녹도 쓸지 않아 철이 아니라 스테인리스니까 때문에 이전 화분에서 안 좋은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흙물이 배어서 옮겨올 걱정도 없다 그냥 쓰고 물로 싹 닦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나만 써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야지 물론 이걸 궁금해 하실 줄은 몰랐어 근데 궁금해 하시더라고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 되게 많이 다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좋거든 이걸 알면 안 쓸 수가 없어 써보시면 이게 최고야 뭐 다른 분갈이 스틱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요 얘가 최고야 저도 식덕질을 하도 오래 해갖고 이것저것 많이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겉못도 좀 있는 편이라 겉못 들어서 막 되게 비싼 분갈이 바늘 막 이런 것들도 탐냈지만 다 필요가 없다 이제 이거 쓰시는 분들은 이제 끝이야 다른 거 못 써요 정말 편합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게 바로 이겁니다 다이소의 뜨개질 코너로 가져와서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뜨개질 바늘을 구입하시면 돼요 그럼 또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로 주절주절 떠들러 또 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